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구월에 네 번째 주죠 주간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편하게 출퇴근 하시면서 한번 참고로 시청해 주시구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의 선택을 모두 마쳤습니다 9월의 네 번째 주구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타로를 집중해서 봐주세요 무언가 번뜩이는 그런 선택지가 있을 거구요 여러분들께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간운세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복탁 복탁 자 9월의 네 번째 주구요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집중해서 타로를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구요 자 이 선택지는요 여기 악마로 표현되는 라이벌의 등장입니다 남녀가 하나의 목걸이에 묶여 있어요 대인관계 그리고 연인의 관계에서 굉장히 좋은 이번 주일 텐데요 여기 이렇게 1번의 타로구요 사냥감이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굳은 입술 입술을 앙 담은 사냥꾼이구요 고춧가루가 등장합니다 대인관계나 연인 사이에 여러분의 갈라놓으려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 자 여러분이 하실 일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에 여러분이 가장 크게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고춧가루 악마 여러분의 힘을 빼놓을 거구요 괜히 쓸데없는 말로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만 만듭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그냥 앙 담은 입술 무십니다 무시 반응하지 마시구요 제가 왜 반응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반응을 하면 할수록 이 고춧가루들은 재미가 있어서 여러분들 더 괴롭힐 거예요 절대 반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큰 의미 없는 쓸데없는 얘기들이니까요 절대 뭐 신경 하나도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요 비즈니스에서는요 황금의 목걸이 그리고 황금 동전입니다 여러분이 목적하시는 결과가 있는 그런 시기에요 결과가 있을 겁니다 좋은 결과가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자 만약에 그런게 전혀 없다 나는 그냥 비즈니스 평범하고 계약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큰 의미 없다 이거 뭐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다면 로또라도 하나 사십시오 황금의 기운이 충만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주는 행운의 한주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기 질투하려는 이 고춧가루들 라이벌들이 등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연애운 그리고 비즈니스 그리고 금전적인 기운 다 90점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이 부정적으로 여러분을 끌어 내리려는 요 사람들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타로가 굉장히 의미가 중요한 타로입니다 이 중요한 타로인데요 계단도 있구요 여기 이렇게 밝은 빛이 비추는 곳을 향해 조그만 산해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요 여러분들 꾸준히 노력하시는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냥 그런 한주에요 9월의 네 번째 주죠 자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결과가 있는 한주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목적 달성과 금전적인 기운이 굉장히 좋은 한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황금의 목걸이나 동전은 행운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번 주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행운입니다 그러나 비즈니스에서는 이 라이벌은 상사일 거예요 어지간하면 여기 앙 담은 입술 상사하게 반항하지 마시고요 그냥 흘러 넘기시고요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방꾼이 나타나요 이거 반응하지 마시고요 내빌어 두시고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기다림이었다면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가만히 조용히 그냥 옆에 있어 주시면 되세요 이번 한주는 연애에서만큼은 이 고춧가루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들 거예요 이 고춧가루 악마가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꾸준히 노력하는 한주 연애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특별함이 없는 게 더 좋은 한주입니다 요 놈 때문에요 자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두 여인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틀어진다거나 연인 사이에서요 또 이렇게 엇갈린다거나 그런 오해가 발생하진 않을 거예요 두 분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회방꾼이 나타났을 뿐이니 어지간하시면 두 분 사이의 일을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요 자 목적 달성과 행운이 있다 그리고 금전적인 기운이 굉장히 크다 비즈니스에서 라이벌이 등장하겠지만 반응하지 마셔라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관계에서도 어지간하시면 두 분 사이의 일은 두 분 사이에서 끝내셔야지 외부로 알리시면 이런 고춧가루들이 등장한다 그래서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그냥 꾸준하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타로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잠시만요 자 확실하다 무엇이 확실할까요 무엇이 확실할까요 아마 금전적인 기운과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확실할 거예요 자신감 가지시고요 자신감 가지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됐든 외부에 알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여러분만 알고 지나가세요 왜냐면요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십니다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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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다 태양 금전과 행운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저는 과감하게 가히 최고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의사항은 여러분들의 행운을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외부에 알리지 마세요 여러분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밖으로 새어 나가면 새어 나갈수록 고춧가루들이 들어온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행운이 함께하기를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자 9월에 네 번째 지고요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행운과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자 기원하면서 신중하게 타로를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타로를 저는 오픈했습니다 이 선택지가 정말 정말 굉장히 흥미있는 선택지다 그 시작부터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자 원숭이 머리 위에 돌덩이고요 타로에 글씨가 잔뜩 써 있습니다 요거는요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렇게 봤을 때 요거는 중간 과정의 자리에요 과정의 자리인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두 장의 타로를 먼저 봐주시겠어요 자 날개가 달렸고요 그리고요 여자의 머리 뒤로 이렇게 후광이 비추고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타로고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타로입니다 근데요 이 타로는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타로에요 그리고 요기 보시면 요거는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초록색이고 이 초록색은요 타로에서 자연을 상징하는 타로입니다 자연이라 음 요기 보시면 말 그대로 나무에요 푸르른 숲 푸르른 숲은 예 그 그것 그대로 편안합니다 안정감을 또 뜻하기도 하구요 여기 요렇게 또 초록색에 잔잔한 호수 위에 배가 하나 나룻배가 하나 저 가만히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역시 편안하고 안정감을 뜻하는 타로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느낌적인 느낌 오시겠죠 예 여러분들은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안정감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쫓는 분이세요 물론 이 안정과 편안함이 악마니 무너지는 탑이니 거꾸로 매달인 사내니 요런 부정적인 타로보다는 훨씬 좋겠죠 음 훨씬 좋은 것을 넘어서 긍정의 사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머리 뒤에 후광이 비추는데도 지나치게 안정의 타로가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타로가 나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살짝 지금 부정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의미냐 여기 보시면요 얼굴이 갈라져 있어요 타로 이 타로는 대표적으로 의심을 상징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요거는 요 타로의 느낌 어떠세요 또 초록색이니까 편안함이나 안정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타로는 풍요를 상징하는 타로입니다 이것이요 곡식을 수확하는 나시에요 자 풍요이구요 역시 초록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 큰 뭐 걱정없이 거둬들이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기신거에요 그런데 음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망설이고 있다는게 문제인거죠 자 이 타로를 예 다 하나로 해속해서 결론을 내리자면요 자 과감하게 뛰어드세요 여러분의 조화와 절제와 준용 중용은 이정도로 충분합니다 자 연락하셔야 된다면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세요 적어도 예 제외나 아니면 짱남 썸남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시다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마시고 연락을 하시는게 가장 좋지만 음 그게 안되신다면 뭐 SNS 메세지라든지 아니면은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노래라도 바꾸셔야 된다는 거고요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자신의 주장하셔야 되고요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어필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감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수도 이때 이동하시면 의외로 좋아요 걱정이 걱정이 많으셔도 풍요의 타로니까요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거 예 그거는 잘 그대로 잘 이루어질 거예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주 너무 편안함과 안정에 머물러 계시려고 하는게 문제인거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불안에 떨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한주입니다 부정적인 타로가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움직이라는 긍정적인 희망의 메세지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자 당신의 직감을 믿어라 자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죠 여러분들의 직감을 믿으세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미뤄왔던 선택이나 결정 이번주에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을 거예요 자 요타로 한번 가볼게요 사랑 사랑 사랑의 타로입니다 요거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큐피트가요 화살을 쏘고 있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연애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과감하게 먼저 연락하시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연락이 왔을 때는 밀당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또 한번 연락 받아 주시는 거 일단은 만나서 대화로 해결하시는 거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당신의 직감을 믿어라 더 어떤 말이 필요 없네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9월에 네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운세고요 집중해서 타로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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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고요 음 병 속의 메시지 이것은요 예 고집 피우지 마세요 자 여기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세 번째 선택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귀인이에요 귀인 자 비즈니스에 저는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일 선택과 결정 마음의 부담감이 요렇게 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 타로는요 자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음 달의 아이들이라는 요 달의 타로 요 요 요 하얀색 요 달의 타로에서만 특별하게 있는 타로예요 그게 뭐냐면요 순수함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순수함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고민하는 아이들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되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북댕님들 이번 한 주는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많이 찾아올 거예요 여기 해골이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해골은요 이 해골은요 목적 달성과 성취 결과를 상징하는 귀걸이예요 이 여인은 황금의 여인입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번호도 행운을 상징하는 7번이에요 많은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그렇구요 자 여기 이렇게 황금의 옷을 입은 사내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귀인입니다 귀인 자 그 어느 때보다도요 많은 사람을 만나셔야 돼 여러분들은 비즈니스에서 저는요 100점 아니라 120점 드리고 싶구요 병 속의 메시지 망설이는 여러분들이 걱정과 불안에 떠시는 그 일에 대한 해결책을요 여러분들의 귀인이 나타나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나타나 해결해 줄 거에요 혼자서만 고민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답을 알려줄 거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선택지는요 비즈니스의 가장 좋은 선택지구요 고민이 있으시다면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알리세요 나 이런게 조금 힘들다 아 요런 부분에서 내가 지금 좀 벽에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그렇게 자 고민을 털어 놓으시면요 의외로 여러분들의 얘기를 잘 받아 주실 거구요 그리고 해결책까지 동시에 제시해 제시해 줄 겁니다 자 남녀 사이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꿩 하고 계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것이 불만이다 만약에 속에 담아 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얘기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이번 주에요 그리고 짱남과 썩남에게는 연인 사이로 접근하지 마시고 약간 고민 해결 내가 지금 요런 요런 거에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의외로 상대방이 예 고런 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한다거나 그리고 또는 같이 고민하면서 여러분 사이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구요 그리고 제외를 또 바라시고 계신다면요 고민하지 마시구요 요럴때는 병속의 메시지 이거는 쌍방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좀 허심탄회하게 잘 지내냐 뭐 정도 안부로 시작하셔서 꼭 제외가 아닙니다 뭐 가볍게 대화 나누시면서 연락이 이어지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에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는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털어놓았을 때 그거를 잘 받아주는 시기 이기도 하시구요 그 다음에 제가 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혹은 영양가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시기가 이번 한 주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또 도움을 받는 시기에요 요럴때는요 너무 빼지 마시구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됐다고 됐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고맙다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 얘기를 그 조언을 참고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나타날 거에요 너무 밀어내지만 마시구요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호의를 받아들이시구요 그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살살살살살살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질 것입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시뻘건 타로 이 날카로운 창은 고민과 스트레스 그리고 여기 또 시뻘개요 요거는 또 이렇게 머리가 산발되어 있죠 이거는 또 갈등을 상징하기도 하구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은 귀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해결될 거라는 거 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 내 인생의 해답으로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전력 투구하라 전력 투구하시래요 전력 투구하라 예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결해 보세요 전력 투구하라 자 요타로 한번 가볼까요 자 기회를 상징하는 별 스타의 타로입니다 아 이번주 고민만 하지 마시구요 좋은 제안을 받으시겠네요 그 제안에 예 걱정이 앞서기보다는 한번 뛰어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시는 일에서 예 해결책이 발견될 거예요 귀인들 그리고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좋네요 자 세번째 선택지입니다 응원 드릴게요 파이팅입니다 자 9월 네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구요 또 마지막 네번째 선택지입니다 신중하게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요 여러분들의 타로를 오픈했습니다 이번 한주는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연애에서 가장 좋은 시기에요 자 누페가 나타나는데요 그 누페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절대 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벽을 친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밀당을 하시려고 하실 건데 밀당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예 손을 맞잡은 자 두 남녀에요 자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황금의 여인이고 음 두 가지 의미 말씀드릴게 여기 이렇게 원숭이 얼굴 나와있구요 원숭이 머리 위에 돌덩이가 나와있습니다 황금의 여인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인기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뭐 천장을 뚫어버릴 찢어버릴 기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말 누페가 나타날 거고요 누페가 넘어 누페를 넘어서 좋은 사람들이 그리인 막 들어올 거예요 그리 여러분 고백 받으시겠네요 자 여기 인생을 즐겨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너무 막 막 나가실려고 하면 안 돼요 워워워워 하십시오 자 정도를 지키는 중도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약속이 지나치게 많으시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진짜 오늘 진짜 망가질 거야 라고 달리지 마세요 술 적당히 드시고요 그 다음에 약속 세 개 있으셨다면 하나로 줄이시고요 자 여기 이 원숭이들은요 솔직히 좀 영양가가 없는 인연들도 들어오는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은 반짝반짝 빛나고 인기가 치솟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좋은 인연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밀어내고 싶은 사람들까지도 같이 들어옵니다 판단을 잘 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영양가 있는 그런 인연은 하나면 좋갑니다 그러니까요 애초에 일 만들지 마시고요 너무 많은 사람 만나지 마시고 너무 많은 약속에 가지 마시고 혹시 술자리나 이런거 하시게 된다면 막 달리지 마세요 어 술 적당히 드시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여기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이라는 키워드 말씀 드릴게요 인생을 즐겨라 그리고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이라는 광대의 타로입니다 일단은 살짝 음 선택과 결정은 다음 주로 미루세요 이번 주는요 이거는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흥적인 선택을 하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확답 주어 담을 수 없는 그런 확답을 하시고 일이 꼬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한 주를 말씀드린다면 황금의 여인 예 여러분들의 인기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상한가를 치는 시기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연도 물론 손을 맞잡은 여인 들어오지만 여기에 이렇게 원숭이로 표현되는 좀 거절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들어온다는 거 그런 인연들 그런 기회들도 들어온다는 거 여기 이렇게 벽을 치고 있어요 감정 예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있고요 아니다 싶으시면 조금이라도 고민 되신다면 아 뭐 만남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음 주를 미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하긴 요정도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예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 있죠 멈추진 마세요 여기 즐거움의 타로가 있습니다 인생 인생 뭐 있나요 춤을 추세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네 사랑하십시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쵸 망설이지 마시고요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살짝 드렸어요 왜냐면은 요 요 원숭이 두 마리 때문에 자 그래도요 자 즐기십시오 기회가 들어온다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럼 과감하게 만나세요 자 뭐 인생 뭐 있나요 그쵸 예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는 시기가 아 굉장히 특별해요 이 주간운세로 요런 거 나왔다 그럼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한 주일 거예요 망설이지 마세요 조심하시고 주의하시되 예 좋은 인연도 분명히 들어오기 때문에 과감하게 뉴페 망설이지 마시고 만나야 답이 나오는 거니까요 예 느낌 있으시다 요 때 내가 좀 과감하게 달려야 된다 싶으시면 달리세요 자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 요 광대의 타로도요 사실 타로에서는 음 멈추라는 의미보다는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한번 도전해봐라 그런 의미가 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 인기가 올라간다는 것과 인생과 춤을 추라는 요 타로가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투자라고 생각하라 그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투자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자 과감하게 만나보시는 거 먼저 밀어내지 마시고 만나시고 판단하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요 요 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역시 마법사의 타로입니다 마법사는 자신의 인기나 자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발휘되는 시기니까요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적극적인 행동이 여러분들의 행운을 더욱더 불러올 거예요 그리고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밀어내지만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9월 네 번째 주 응원 드릴게요 파이팅하십시오